여기들 달러와봐 하자 한식먹자 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입니다 그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스카카트하고 캔디 어 저 조금 캔디는 좀 크더라고 사이즈가 아무튼 조금 더 두꺼운 걸로 했고 우리 쿠키도 이쁘니까 하나 이렇게 해갖고 쿠키 사이즈가 없었어요 조금 얇은건데 전에 갖다주신거 그거 위에다 한번 더 했으니까 바깥에 있어도 춥지 않을거에요 확실히 밤에는 좀 많이 추운데 어저께 처음으로 영화 1.5도 찍히더라구요 그래서 히터를 저기 계속 며칠 전부터 켜놓고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 나와서 보고 그러면은 절대 춥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구요 그리고 뭐 바깥에 나와서 놀 때는 또 노는대로 또 이렇게 옷들 따뜻하게 애들 입었으니까 그것도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간식 먹자 스카카트 캔디 캔디 이거 뭐야 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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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쿠키 하나씩들 드시고 스카카트 이거 왜 안먹어 아저씨가 먹어 캔디 다 먹어서 하나 더 먹어 오케이 지금 요즘 제가 지금 오늘은 카메라 고정해서 오는데 구름이 한점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햇살 굉장히 따뜻하게 쬐고 있습니다 쿠키 하나 더 먹어 아니 캔디 두개 먹었잖아 스카카트 캔디 요만큼만 조금만 더 먹어 스카카트 두개씩 캔디 요만큼만 더 먹었어 오늘 카메라 고정하고 멀리서 찍어가지고 나올지 모르겠네 쿠키 일로와봐 쿠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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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키는 여기 리본도 달린거구요 이렇게 하나 더 입었고 캔디 일로와봐 캔디 그럼 스카 먼저 스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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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캔디 아이 잡기 힘들어 아이고 허리야 오 잠깐만요 저 지금 허리 삐끗했는데 아우 씨 잠깐만 여기서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스카 타고 캔디는 뭐 대충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보세요 아우 아파 제가 한번 뛰어서 애들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또 자 일로 와봐 가자 캔디 에헤이 또 가봐 대충 어떤 느낌인지 보셨죠? 애들 춥지 않게 잘 데리고 있을테니까 그냥 마십시오 좋은 하루 보내세요